영화터는 기자입니다. 여름 시장이 막을 내렸고 이제 추석 시즌 극장가에 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놓칠 수 없는 시즌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하면 무려 6일입니다. 아마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 이전인 27일 오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일주일의 황금 연휴인 셈입니다. 이 황금 시장을 잡기 위해 무려 3편의 한국 영화가 같은 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단 저는 3편의 영화 가운데 2편을 미리 관람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1편을 제외한 2편을 간결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오늘 코너를 채우며 이번 황금 연휴 극장가 선택의 폭을 좁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번 황금 연휴의 사실상 시작이라 할 수 있는 9월 27일 개봉을 확정한 3편의 한국 영화는 1947 보스톤 거미집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입니다. 이 가운데 거미집을 제외한 나머지 2편을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거미집을 못 봤지만 제가 본 2편 상업적으로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일단 장점 2편 모두 일정 부분의 재미가 보장됩니다. 먼저 1947 보스톤 스포츠 영화입니다. 국내 상업영화 시장에서 성공한 스포츠 영화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우생순 그리고 국가대표 정도가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2편 모두 비인기 종목입니다. 핸드볼과 스키점프, 즉 스포츠 영화 특유의 박진감을 가져가면서도 비인기 종목 속에 담긴 어떤 드라마를 이용하겠다는 뜻인데요. 2편의 성공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그럼 1947 보스톤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고 손기정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베를린 올림픽 시상대에선 남승용, 그리고 두 분의 제자였던 서윤복. 이들 세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들 세 사람이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인 1947년 미국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을 이 영화는 담았습니다. 이 영화, 실화입니다. 저도 스포츠 전문가 그리고 스포츠 전문 기자분들에게 전해드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들 세 분이 한국에서 미국 보스톤으로 가는 과정,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답니다. 그래서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 영화의 흥행을 높게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진짜 의외로 박진감이 넘치는 시퀀스, 후반에 실제로 서윤복 선수가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부분입니다. 정말 마라톤이 이 정도로 몰입감이 뛰어난 스포츠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느껴집니다. 참고로 이 장면에서 말도 안 되는 너무 억지 설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 영화를 보시면 아, 저 장면? 이라고 하실 텐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설정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 영화적 설정이 아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럼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을 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 제목부터 너무 비호감이었습니다. 그냥 뭔가 1980년대 후반 어린이 드라마 제목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 무려 강동원이 주인공입니다. 빌런은 허준우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 외윤의 강이 제작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회사죠. 유승환 감독, 강혜정 프로듀서 부부의 제작회사. 외윤의 강이 영화를 잘 만든다는 건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고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타, 그 이상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마 이 영화, 다른 제작사에서 손을 대고 만들었다면 기록적인 망정이 됐을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보시면 충분히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외윤의 강의 손길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천박사, 굉장히 경쾌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상황을 그립니다. 그런데 영화 자체가 아주 경쾌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외윤의 강이 만든 또 한 편의 흥행자. 무려 900만을 끌어모은 엑시트가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톤앤매너에서 엑시트와 아주 비슷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윤의 강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액션 잘하기로 유명한 강동원, 그리고 카리스마 허준호의 대결. 그 대결 하나만으로도 보는 재미,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덧붙여서 이 영화 속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아주 유명한 영화의 패러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 영화에 출연한 아주 유명한 두 배우도 이 영화에 같이 출연합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리스펙! 하지만 두 편 다 단점도 아주 강합니다. 1947 보스턴의 경우 연출을 맡은 강재규 감독의 올드한 문법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감정을 쌓아가는 방식이 점층적 구조입니다. 요즘 가장 유행한다는 비선형 구조. 사실 요즘 유행이라기보단 관객들에게 이런 구조가 상상의 영역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1947 보스턴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감정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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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는 형태입니다. 강재규 감독의 레전드 영화죠. 태극기 휘날리며 당시의 느낌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분명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점층적 구조. 요즘 영화에선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는 너무 올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형태의 영화. 국내 관객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심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1947 보스턴에는 심파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배제를 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그게 느껴진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건 바로 이 영화의 올드한 문법 때문입니다. 천박사의 단점. 저는 제목을 꼽겠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여기에 관련력까지 너무 비싼 게 현실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제목이 전 상업영화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확신합니다.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령의 비밀. 제목이 일단 너무 길고 제목에서 이 영화가 뭘 얘기하는지 가늠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극 제목 같습니다. 물론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두 편의 영화 그저 장단점만 언급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거미집을 제외한 두 편의 영화 정말 간결하고 또 편안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팝콘 무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큰 의미를 두고 소비할 만한 작품성 유지의 영화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큰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아주 약간의 길라잡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하자면 1947 보스턴 그리고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두 편의 별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947 보스턴은 별 5개 만점에 별 2개 그리고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별 5개 만점에 별 2개 반입니다. 두 편 모두 큰 의미 두지 말고 편안하게 보십시오. 그저 소비하시면 될 영화입니다. 영화터는 기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